전도서의 핵심 주제를 제시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은 전도서의 서론에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전도자가 서론에서 전도서의 핵심 주제를 제시하는 데 1장 2절입니다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우리가 전도서의 내용을 자세히는 모르지만 아마 1장 2절만큼은 여러분 여러 번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이 전도서를 누가 기록했는지 여러 가지 견해가 있지만 가장 전통적인 입장은 솔로몬 왕이 기록했다고 봅니다 솔로몬 왕은 사실 모든 것을 가진 왕이었습니다 돈, 권력, 사랑 그리고 지혜까지 그러나 그 인생의 후반전을 보게 되면 그렇게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얻은 많은 것들이 그의 삶을 비참하게 만들었고 또 허무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솔로몬 왕은 하나님을 믿은 사람인데 어떻게 모든 것이 헛되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는가 성경의 다른 본문과 충돌되는 것은 아닌가 만약 성경의 다른 본문과 충돌되는 것이 아니라면 전도자는 이 2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싶어하는 것일까 이런 질문을 우리가 던져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 늘 충만하게 살기를 원하지만 늘 충만하게 살지는 사실 못합니다 세상 사람들 뿐만 아니라 믿는 사람들도 허무함을 경험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런 허무함을 경험할 때 왜 허무함이 찾아왔는지를 생각하기보다는 본능적으로 우리는 이 허무함을 다른 무엇인가를 대체하려는 성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작 왜 허무함이 왔는지를 잘 모를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어떤 방식으로 이런 허무함을 대체할까요? 두 가지로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영적인 세계를 추구하는 것입니다 허무함을 극복하기 위해서 현실을 도피하면서 영적인 세계를 추구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정반대인데요 이 현실에 몰두함으로써 허무함이 찾아오지 못하도록 이 현실에 되게 분주하고 바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방향이 겉을 보면 굉장히 반대 방향이지만 깊이 들여다보면 허무함의 본질을 다루지 못한다는 측면에서는 비슷한 점이 있습니다 많은 글쓰인들이 이 두 가지 방향으로 허무함을 극복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두 가지 방향 다 한계점이 있다고 말합니다 현실을 도피하는 것도 현실에 집착하는 것도 그 답이 아니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허무함을 극복하기 위해서 먼저 허무함이 무엇인지를 먼저 살펴봐야 됩니다 오늘 2절을 보시면 헛되다라는 표현이 계속 반복되고 있는데 명사형으로 사용되었습니다 숨, 수중기 이런 의미를 가진 단어입니다 우리가 일상의 수중기를 볼 때 수중기 특징이 뭐죠? 보였다가 금방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뭔가 있었는데 금방 사라지는 것입니다 이게 허무함의 표현이죠 이 단어의 동사형이 헛되다입니다 이 헛되다의 의미를 우리가 조금 더 이해하기 쉽기 위해서 한국식 표현으로 말하면 김빠지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김빠지다 국어 사전에서 김빠지다라는 단어의 정의가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뭐냐면 음료 따위의 본래 맛이나 향이 없어져서 맛없게 되다 여러분이 그 김빠진 탄산 음료를 마신다면 상상해 보십시오 그 탄산 음료 마실 때 그 목으로 넘어가면서 거품과 따끔거리는 그 맛이 없다면 아마 그런 탄산 음료는 먹고 싶지 않을 것입니다 맛이 없는 것이죠 두 번째 의미가 이렇습니다 의욕이나 흥미가 사라져서 재미없게 되다 이 두 번째 의미가 헛되다의 의미를 잘 설명해 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을 하는데 그 일의 재미와 흥미를 잃어버리면 일을 하고 싶지 않죠 일을 하고 싶지 않으면 당연히 그 일을 하다면서 뭐예요? 무기력감이 찾아오고 허무함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종교님도 이러한 경험들을 다 한두 번씩 해보셨을 것입니다 우리가 하루 중에 특별히 말을 하진 않지만 한숨을 내쉴 때도 있고요 아니면 온몸에 힘이 쫙 빠진 것처럼 김 빠진 것처럼 그냥 무기력한 그런 모습을 가질 때도 있습니다 좀 더 심하면 우리는 삶의 의미를 잃어버린 것 같은 그러한 느낌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이런 상태를 철학적 용어로는 실존주의적 허무주의라고 말합니다 좀 더 심해지면요 우리는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실제를 다 부정해버리는 nothing 부정해버리는 그런 극단적 허무주의까지 갈 수가 있습니다 이걸 철학 용어로는 존재주의적 허무주의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신앙이 있기 때문에 존재주의적 허무주의까지 가지는 않지만 우리가 의식하든지 의식하지 못하든지 우리는 이 허무함을 느끼고 이 허무함을 표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허무함이 우리 삶에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아주 가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자는 우리에게 왜 우리에게 허무함이 찾아오는지를 깨닫도록 우리를 안내하는 것입니다 3절입니다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여기 보면 해 아래에서라는 표현이 있는데 전도자는 지금 해 아래에서 이 땅에서 벌어진 일들을 자세히 보자는 것입니다 자세히 보면 그곳에서 허무함의 원인을 찾을 수 있고 또 원인을 찾는다면 당연히 해결책도 찾을 수 있다고 전도자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도자가 해 아래에서 벌어진 일들을 자세히 보니까 어떤 법칙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 법칙 안에 허무함의 원인을 찾았는데 허무함의 원인 첫 번째가 뭐냐면 반복성입니다 반복성 전도서 1장 4절에서 7절입니다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대 땅은 영원히 있도다 해는 뜨고 해는 지대 그 떴던 곳으로 빨리 돌아가고 바람은 나무로 불다가 북으로 돌아가며 이리 돌며 저리 돌아 바람은 그 불던 곳으로 돌아가고 모든 강물은 다 바다로 흐르되 바다를 채우지 못하며 강물은 어느 곳으로 흐르든지 그리로 연하여 흐르는 이라 전도자가 이 세상에서 벌어진 일을 잘 보니까 이 세상이 계속 반복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다가 바뀌어도 반복이 되죠 해가 뜨고 해가 지는데 그 다음 날 보면 또 해가 뜨고 해가 지죠 바람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의 경우 겨울이면 편서풍이 불어서 찬바람이 불고요 여름이 되면 남동풍이 불어서 더운 바람이 불어옵니다 계절마다 계속 이것이 반복이 되죠 강은 흘러서 바다랑 합쳐지고 바다도 보시면 한류와 난류가 일정한 방향을 타고 흘러갑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이런 자연 질서를 세우셨습니다 이 자연과 인생 속에서 나타난 이 반복성에는요 긍정적인 요소도 있고 부정적인 요소도 있습니다 여러분 자연을 보십시오 이 자연이 반복적으로 움직인다는 것 때문에 사실 우리는 되게 안정감을 누립니다 만약 이 자연에 반복성이 없고 불규칙성으로 여러분 자연이 움직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그것은 재앙이고 종말입니다 지구의 온난화 때문에 이 자연의 질서가 깨질 때 그 자연재해가 생기는 여러분 그 파괴력에 우리는 굉장히 놀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 자연에는 이 반복성 질서가 있기 때문에 이것이 갖는 유익함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 일상도 자세히 들여다보면 사실 우리도 매일 반복적인 삶을 삽니다 어제의 삶과 오늘의 삶이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내일의 삶도 크게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 매일매일의 삶이 반복적인 삶이 아니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했던 삶과 내일 했던 삶이 전혀 다른 삶을 살고 그 다음 날도 전혀 다른 삶을 산다고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어떤 분에게는 이런 삶이 되게 흥분되는 일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아마 어느 정도의 시간이 지나면 매일 변화되는 삶에 대해서 되게 힘들어하고 제발 이런 삶이 그만 왔으면 바랄 것입니다 여행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1년 중에 휴가를 내서 어딘가 떠나면 기분 전환도 되고요 새로운 곳에서 얻는 활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매일매일 여행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몇 주가 지나고 몇 달이 지나면 여행은 이제 그만하고 빨리 집에 가고 싶어 할 것입니다 반복성이 가져오는 긍정적인 요소가 있는데 부정적인 요소도 있습니다 9절 10절에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오늘 본문의 표현처럼 새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매일 똑같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특별히 죄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반복적인 일 속에서 허무함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쉽게 예를 들면 보통 집에서 주부가 하는 집안일이 그렇죠 매일 매주 방 청소를 해야 되고요 빨래를 해야 되고요 식사 준비를 하고 또 밥을 먹으면 설거지를 해야 되고요 그래서 간혹 때론 자주 오늘 누가 대신 이 집안일을 해줬으면 좋겠다 오늘 누가 이 식사 준비를 대신 해줬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불쑥불쑥 들지 않습니까 어떻게 아냐고요 제가 대학 때 직장 다닐 때 결혼 전까지 제가 오랜 시간 자취생활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나면 밀린 빨래도 해야 되고요 또 방 청소도 해야 되고요 또 때가 되면 밥을 먹어야 되잖아요 먹을 게 없으면 근처 마트에 가서 장을 보고 또 열심히 요리를 해가지고 먹고 나면 또 설거지를 해야 되죠 이런 삶을 계속 보냈습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방이 깨끗이 정리가 되고 깨끗한 빨래가 건조대에 널린 것을 보면 너무 행복해요 그런 때가 있어요 그런데 어떤 때는 내 개인적인 시간은 이 집안일을 다 한 해 다 썼다는 생각을 하면 우울한 마음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몇 번이나 자취한 것을 후회한 적이 몇 번 있었습니다 회사 생활할 때도 마찬가지죠 어떨 때는 일이 되게 재밌고 어떤 프로젝트가 끝나면 성취감을 느끼면서 되게 행복합니다 그러나 어떨 때는 반복적인 일 속에서 되게 때로는 지겨움도 느끼고요 때로는 야근이나 밤샘이 계속되면 너무 몸이 피곤해서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은 그런 무기력함이 찾아올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반복적인 삶 속에서 찾아오는 허무함이 있을 때 어떻게 우리가 해결해야 될까요 이 반복성에 대한 해결책의 첫 번째는 뭐냐면 삶의 변화를 주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신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1장 4절을 보시면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가 간다는 것은 뭐냐면 이 땅의 삶이 끝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죽음이 있는 것이죠 죽음이 있다는 것은 허무함이 끝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죽음 이후에 주님과 영원히 함께하는 삶을 우리가 믿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죽음 이후에도 사실은 반복적인 삶이 있습니다 그런데 죽음 이후에 반복적인 삶은 이런 부정적인 요소가 없습니다 영원히 반복하는 삶을 살지만 그 반복적인 일 속에서 의미를 찾고요 기쁨이 있고요 행복감을 느낍니다 죽음 이전에 여러분 이 땅의 삶도 자세히 보시면요 매일매일 보면 반복적인 삶인 것 같은데 좀 멀리 우리 인생을 조망해 보면 계속 반복적인 삶을 사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여정 가운데 때로는 새로운 환경을 만나고요 새로운 만남이 있고요 또 우리 새로운 일을 하면서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데이비드 깁슨이라는 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변화와 새로움을 달갑게 느끼도록 만드셨다 하지만 스크루테이프의 말에 의하면 하나님은 자신의 피조물이 먹는 것이 그렇듯 변화 그 자체를 목적으로 삼지 못하도록 그들 안에서 영원에 대한 사랑이 변화에 대한 사랑과 균형을 이루게 하셨다 변화와 일관성은 인간 경험의 시소 위에 놓인 두 군형 주임이고 하나님은 세상에 이듬을 두심으로써 둘 다를 누릴 수 있는 방편을 사람에게 주셨다 우리가 새 봄이 왔다는 사실에 기뻐한다 또 우리는 봄이 다시 왔다는 사실도 기뻐한다 놀이터에는 여러분 시소를 아시죠? 시소 한쪽에는 반복되는 삶 또 다른 한쪽에는 변화되는 삶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소 아시죠? 이렇게 오락내리락 하면서 계속되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반복되는 삶과 변화되는 삶을 두 가지를 함께 주심을 통해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반복되는 삶을 통해서는 때로는 우리가 인내를 배우게 하고 변화된 삶을 통해서는 우리의 지경을 넓혀가시면서 우리를 인도해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너무 현실에만 몰두하지 말고 자꾸 어떻게 해요? 우리의 삶 전체를 조명하면서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신지를 자꾸 훈련하는 시간들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반복성에 대한 해결책 두 번째는 뭐냐면 반복되는 일상에 변화를 주는 삶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반복적인 삶에 개입하셔서 변화를 주시기도 하지만 우리가 반복적인 삶 속에서 우리가 변화를 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 때로는 직장을 바꾸기도 하고요 새로운 곳을 공부하기도 하고요 또 새로운 곳의 일함을 통해서 새로운 곳의 봉사함을 통해서 이런 반복적인 패턴을 깰 수가 있습니다 신앙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레미야의 3장 22절 23절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요하의 인자와 극률이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그시도소이다 예레미야가 지금 하나님의 인자와 극률을 묵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성품의 그 의미가 너무나 깊다 보니까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아침마다 새롭다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담긴 그 의미가 워낙 깊고 또 넓기 때문에 사실 묵상은 하면 할수록 새로워지는 것이 성격적인 원리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묵상의 대표적인 큐티거든요 여러분 큐티 할 때마다 날마다 새로우세요 그런데 그렇게 새롭게 느끼지 못할 때가 우리는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하세요? 우리가 큐티에 익숙해지면 큐티 자체에 대해서 의미를 잃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묵상의 방법에 변화를 줄 수가 있습니다 묵상하는 방법이 한 가지는 아니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 묵상의 방법을 막 바꿉니다 그러면 때로는 묵상 자체가 신선해질 수가 있습니다 기도도 비슷합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대화하죠 기도할 때마다 여러분 새롭습니까? 때로는 기도가 되게 익숙해지고 기도하기 싫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기도의 방법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침묵기도 할 수도 있고요 통성기도 할 수도 있고요 말로 할 수도 있고 편지처럼 글로 써면서 기도할 수도 있습니다 기도의 방법을 바꾸면 통해서 기도를 새롭게 할 수가 있습니다 때로는 동일한 건 하지만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짐을 통해서 변화를 줄 수도 있죠 10편을 보시면 새 노래로 노래하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새 노래라는 것이 자꾸 새로운 곡으로 노래하라는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영어로 충만하면 동일한 노래를 부르지만 새로운 노래가 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반복적인 삶 속에서 때로는 내가 변화를 줌을 통해서 허무함을 극복할 수가 있는 것이죠 허무함의 원인 두 번째는 뭐냐면 상실감입니다 상실감 전도서 1장 3절 4절 11절입니다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되 땅은 영원히 또다 이전 세대들이 기억됨이 없으니 장래 세대도 그 후에 그 후 세대들과 함께 기억됨이 없으리라 여기 3절 보시면 이 허무함의 의미를 생각해 볼 수가 있죠 이 땅에 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우리의 모든 수고가 열매가 없을 때 또 우리가 한 모든 수고의 열매가 갑자기 다 살아봤을 때 우리의 허무함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한 세대가 간다는 것은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이 끝난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이 끝나면 많은 사람들이 기억 속에 우리는 잊혀집니다 여러 세대가 지나면 우리 존재 자체를 기억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우리가 사는 동안에도 때로는 우리가 직장 안에서 가정 안에서 공동체 안에서 우리의 존재감을 잃어버릴 때 허무함이 올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소외감을 느끼지 못하도록 또 외롭지 않도록 우리의 관계적인 존재로 불러주셨는데 사실 우리는 이 관계 속에서도 외로움과 소외감과 허무함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가수 산울림에 김창환 씨가 불렀던 노래가 있습니다 아이유가 다시 불러서 히트한 노래가 있거든요 너의 의미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이 노래가 사랑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이 사랑 속에서 허무함을 표현을 합니다 가사가 이렇습니다 너의 그 한마디 말도 그 웃음도 나에겐 커다란 의미 우리가 사랑을 하게 되면 그 상대방의 말 또 표정에 설레이고 저 말이 무슨 의미일까 생각하죠 그리고 사랑했던 사람과의 시간을 떠올리면서 되게 행복해합니다 그런데 사랑이 늘 계속 이렇게만 가지는 않죠 그래도 다음 가사를 보면 너의 그 작은 눈빛도 쓸쓸한 그 뒷모습도 나에겐 힘겨운 약속 사랑에 설레기만 하는 게 아니고 힘듦, 힘겨움이 있습니다 상대방이 힘들면 전일에서 나도 힘들고요 때로는 서로에게 상처도 주고 아픔을 주면서 사랑은 그런 힘겨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사는 다음이 이렇게 진행됩니다 너의 모든 것은 내게로와 풀리지 않는 수수께끼가 되네 처음에는 뭐예요? 상대방이 커다란 의미였는데 시간이 지나니까 수수께끼로 변해버렸습니다 결혼을 하면 처음에 내가 알고 있던 사람과 전혀 다른 사람과 살고 있다고 느낄 때가 종종 있습니다 사랑은 이렇게 알 듯하면서 모르는 그런 수수께끼와 같은 요소가 있죠 우리가 교회 안에서 얼마나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를 참 많이 합니까? 사랑만큼 실천하기 어려운 것도 없습니다 사랑은 행복을 주면서도 아픔을 주죠 이성 간의 사랑이든 자녀와의 사랑이든 지체와의 사랑이든 간에 사랑은 하면 할수록 때로는 너무 어렵고 사랑은 하지만 그 속에서 외로움을 느끼고 사랑을 하면서 허무함을 느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상실감에 대한 해결책의 첫 번째가 뭐냐면 기억해 주시고 채우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 정착하고 나서 여러 해가 지난 후에 애굽의 왕조가 바뀝니다 왕조가 바뀌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탄압하기 시작하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노예로 살아갑니다 너무나 고통이 심하니까 불을 짓죠 출애국기 2장 13절에서 25절 말씀인데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여러 해 후에 애굽왕은 죽었고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구백에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억하셨습니다 왜 기억하셨냐면 하나님께서 이미 뭐예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구백 하셨던 그 약속을 기억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랜 시간이 지나도 자신 약속한 것을 잊어버리지 않죠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의 고통을 기억하시고 찾아오신 것입니다 제가 직장 다닐 때 저녁을 먹고 저녁 일을 하려고 하는데 그때 상사께서 오늘은 크리스마스 이브인데 오늘은 일찍 그냥 퇴근하자고 해서 갑자기 일을 다 정리하고 퇴근을 하게 됐습니다 크리스마스 이브에 일찍 퇴근하니까 너무 기분은 좋았는데 갑자기 퇴근을 하다 보니까 무엇을 해야 될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크리스마스 이브에 혼자 보내긴 싫어가지고 이제 집으로 오는 길에 이렇게 생각하는 지세들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전화해서 이제 좀 시간이 되냐고 같이 보내자고 전화를 했는데 크리스마스 이브라 그런지 다 약속이 있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니까 미리 약속한 것도 아니고 지금 당장 시간이 있냐고 하는데 이거 자체가 좀 이상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더 이상 전화를 안 하고 그냥 집에 왔습니다 혼자 자취방에 와서 앉아 있는데 밖에는 캐롤 소리도 들리고 사람들이 막 웃음소리도 들리고 이야기하는 소들이 막 들리더라고요 그런데 그 자취방 혼자 이렇게 가만히 앉아 있는데 그때 갑자기 굉장히 내 자신이 초라하면서 외로움과 허무함이 막 몰려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캔 일찍 퇴근했다 차라리 늦게까지 일했으면 이런 일 없었을 텐데 막 그런 생각도 하고 신촌 제가 그때 신촌에 살고 있었거든요 신촌 방거리를 그냥 걸을까 아니면 영화관에 가서 영화나 볼까 그러면서 막 여러 가지 생각들이 스쳐 지나갔는데 여러 가지 생각을 하더라도 제 이 허무함을 해결해 주지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이런저런 생각을 하다가 문득 이제 하나님을 생각하게 됐습니다 늘 하나님과 함께 하신다고 늘 말은 하지만 정작 제가 굉장히 공허하고 허무함이 있을 때 하나님보다는 다른 무엇인가를 열심히 찾고 있는 제 자신을 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시간에 잠잠히 또 하나님을 또 묵상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게 됐습니다 말씀보다 기도하다가 또 다시 말씀을 기도하고 그런 시간을 보내면서 어느 순간에 하나님의 은혜가 제 안에 있는 공허함을 밀어내면서 물물듯이 이렇게 부어지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저에겐 좀 평상시 경험하지 못한 특별한 경험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때 깨달았던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어떤 허무함이 찾아오고 공허함이 찾아올 때 바로 그때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사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제가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상실감에 대한 해결책 두 번째는 뭐냐면요 자죽하는 삶입니다 사실 솔로몬 왕은 엄청난 업적을 이룬 사람입니다 아마 그 당시 유대 여러 왕의 업적을 다 합쳐도 솔로몬 왕에 미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런데 솔로몬 왕이 너무나 빨리 많은 업적을 이루었기 때문에 그가 무너지니까 또 급속도로 무너졌고 허무함이 찾아왔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도요 엄청난 열정으로 수많은 교회를 세우고요 많은 열매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사도 바울에도 사도 바울도 사도 바울의 사도권을 인정하지 않았던 사람들도 있었고요 자기를 또 떠난 제자들도 있었습니다 아마 사도 바울도 이런 허무함을 분명히 경험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솔로몬처럼 그렇게 급속도로 무너지지 않을 수 있었던 비결이 있었는데 그게 바로 자죽하는 삶입니다 바울이 자신의 생에 마지막에 기록한 빌리포서 4장 11절 12절을 보면 그 말씀이 나와 있는데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폐이든지 나는 자죽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해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바울은 하나님 안에 있기 때문에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자죽할 수 있다는 이 고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한 것이죠 제가 어떤 글을 읽다가 어떤 기자가 전라도에 사는 할머니랑 인터뷰한 기사를 본 적이 있는데요 이 할머니가 토란관이라는 토란대라고 하는 그걸 손질해가지고 그걸 말려가지고 시장에 파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감 같은 거 말리면 확 부피가 줄잖아요 할머니도 토란대를 손질해가지고 햇빛에 말리면 얼마 안 되는 것 같습니다 할머니의 전라도 사투리거든요 토란 한관이면 한근이요 말리면 쬐까요 토란 한관이 4키로 정도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수북히 토란대를 쌓아놓고 열심히 손질해가지고 햇빛에 말리면 한금밖에 안 된다는 것입니다 농사일이 되게 힘들잖아요 그 힘든 농사를 해가지고 그걸 다 손질해가지고 햇빛에 날려서 여러분 그 시장에 팔면 얼마나 받겠습니까 그런데도 할머니가 계속 농사일을 하는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산더미 앞에 굴하지 않고 쬐까요도 허망해하지 않는다 산더미 앞에 굴하지 않고 쬐까요도 허망해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일이 산더미처럼 쌓여도 주눅들지 않고 결과물이 조금밖에 안 돼도 허무해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요 농사일은 원래 그런 줄 알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할머니가 굳은 농사일을 하면서 계속적으로 농사일을 할 수 있었던 그런 삶의 지혜입니다 이 할머니의 자족은요 사도 바울이 경험했던 자족과는 조금 다릅니다 이 할머니의 자족은 하나님 안에서의 자족은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는 할머니로부터 이런 삶의 지혜를 좀 배울 필요성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자족하면 이 할머니의 자족을 뛰어넘을 수가 있습니다 혹시 우리가 너무 우리 삶에서 너무 많은 열매를 기대하는 것은 아닌가 라고 한번 돌아볼 수가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 속에서 마치 끝이 없는 길을 걸어가는 것처럼 느낄 때 우리는 중간에 포기하고 싶고 중단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되게 열심히 걸었는데 제자리인 것처럼 느낄 때가 있습니다 나는 제대로 걸었다고 생각했는데 길을 잃어버린 것처럼 느낄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오래 걸은 후에 지난 삶을 돌아보면 내가 무엇을 위해서 이렇게 살았지? 이런 회의가 들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마음이 찾아들 때 우리는 우리와 비슷한 삶을 사셨던 예수 글쓰의 삶을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린 시절에 우리와 동일하게 유대인의 학문과 신앙을 배우기 위해서 반복적으로 학습하셔야 했고요 커서는 목수로서 무엇인가를 만들면서 생계를 유지하셔야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크게 주목받지 않은 삶을 사셨죠 평범한 목수로서 매일매일 비슷한 삶을 우리처럼 사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공생의 동안은 완전 폭풍을 치는 그런 삼년을 보내셔야 했습니다 자기를 왕으로 삼으려는 무리들과 자기를 죽이려는 종교 지도들 사이에서 아주 성장이 더딘 제자들을 양욱하셔야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십자가에서 처참하게 비참하게 죽으실 것을 알고 하루하루를 사셨습니다 예수님께서서 차게 모든 것을 내어주면서 사랑했던 제자들의 배신을 당하실 때 어쩌면 삶의 의미를 잃어버릴 수 있는 상황이 있었지만 예수님께서는 성부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성부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성부 하나님의 힘을 공급받으면서 예수님께서 걸어가셨던 그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한 해가 한 달 정도 사실 남았습니다 우리에게 놓인 해야 될 감당의 일들이 우리를 짓누른다 할지라도 우리가 주눅들지 않고요 하늘을 돌아보며 우리가 이룬 성취와 열매가 많지 않다 할지라도 우리가 작은 열매에 감사할 수 있는 그렇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